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논 m100을 소개하겠습니다 m3에 비해 훨씬 가늘고 작습니다 렌즈 분리와 장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장착할 때에는 카메라 바디의 흰 점과 렌즈의 흰 점을 잘 맞춰 넣으면 쏙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때 시계 방향으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면 됩니다 카메라 바디에 있는 버튼을 눌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빠지고요 배터리는 바디 아래쪽에 배터리 커버에 잠금 장치를 밀어 해제하면 열립니다 회색으로 배터리를 고정해주는 것을 밀어서 배터리를 빼고 장착할 땐 그것을 밀면서 배터리를 껴주면 됩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은 옆면에 카드라고 써있는 커버를 열면 있습니다 전원은 윗면에 메뉴 다이얼 중앙에 온오프 라고 써있는 작은 버튼이구요 길게 누르면 켜집니다 m100은 카메라 전원을 켜도 렌즈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으면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액정에 문구가 뜨니까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렌즈에 이런 스위치가 있으니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고정한 상태로 렌즈를 돌리면 잠금이 해제되면서 렌즈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LCD 스크린은 이렇게 플립을 위쪽으로 펴서 셀카 모드로 위치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는 플래시 바로 옆면에 플래시를 빼는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플래시 아이콘 쪽으로 밀면 플래시가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강렬하게 메뉴 버튼은 오른쪽 패널에 바로 있구요 많은 메뉴들이 있으니 바꾸고 싶은 설정이 있으면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터치도 가능하니까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구요 셔터를 누르면 삐빅 하고 초점을 잡아주면서 찰칵 하고 사진이 찍히구요 이렇게 찍은 사진을 터치로 확대 축소하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러리스 카메라는 사용법이 간단하고 보통은 자동 모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딱히 알려드릴 건 없는데요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건 와이파이 연결 방법입니다 미러리스는 보통 와이파이로 핸드폰과 연결해서 사진을 백업하거나 할 수 있죠 요즘에는 DSLR에도 와이파이 기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희 회사 핸드폰입니다 플레이스토어 등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캐논 카메라를 검색하면 나오는 어플 캐논 카메라 커넥트를 설치합니다 저희 핸드폰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앱이 열렸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전원을 켜고 패널 오른쪽에 와이파이 버튼을 눌러준 후 스마트폰 그림을 클릭 그러면 해당 핸드폰과 연결할 수 있게 창이 뜹니다 암호와 와이파이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핸드폰에 와이파이 연결해서 카메라에 나온 와이파이 이름을 찾아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구가 뜹니다 앰백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핸드폰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카메라에도 문구가 없어지는게 보이시죠 카메라에 연결된 겁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카메라 이미지를 보는 것 그리고 원격 촬영 카메라의 메모리 안에 들어있던 사진이 핸드폰과 연결돼서 핸드폰 어플에서도 카메라 안에 저장된 사진이 확인되는게 보이시죠 카메라에서 사진을 전송하면 핸드폰에도 전송이 되고요 이번에는 원격 라이브 촬영을 해볼까요 카메라에서 보이는 대로 핸드폰에서 라이브로 보이고 핸드폰에서 촬영 버튼을 눌러 촬영도 가능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스트랩 그러니까 카메라 끈을 잡고 카메라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메라가 렌즈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트랩만 잡은 상태로 카메라를 놓으면 렌즈가 충격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손상이 됩니다 아주 미세한 충격 같지만 카메라 렌즈는 충격에 굉장히 약하니까 주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카메라를 내려놓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의 렌즈를 잡고 살짝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카메라와 렌즈는 동일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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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